숨는 자가 범인 이 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모종의 유적 관계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 등 의 측근들과 함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이 정근이 혼자 죽을 수 없다면서 송영길에게 단협박성 구명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? 그런 와중에 이 정근 전 부총장이 전격 구속되자 위기의식을 익힌 송 전 대표가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게 됐고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평생을 몸담아 온 민주당에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대형 악재의 전직당 대표로서 이토록 안이하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더 과감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. 이번 돈 봉투사건의 몸통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와 아울러 해외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지국 조치도 내려야 합니다. 또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은 물론이고 이번 돈 봉투사건에 연루된 소문이 무성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의 명단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.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.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.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